친구들 안녕?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은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 거 아시죠?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맛있는 과일과 곡식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.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할 건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감사하지 않고 또 햇볕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.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, 친구들이 나의 곁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친구들 모두 안녕!